제주 MBC가 보도한 오영훈 제주도지사의 리조트 식사 논란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오영훈 지사와 리조트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27일 제주 MBC 보도로 알려진 오영훈 지사와 공무원 일행의 백통신원 기린빌라 리조트 방문과 점심 식사 사실에 대해 오영훈 지사를 부정 청탁과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주도 해명 과정에서 공개된 카드 매출 전표로 제기된 식품위생법 의혹에 대해 해당 리조트 대표이사도 내일 오전 제주경찰청에 함께 고발할 계획입니다. 개편된 지하수 원수대금 부가체계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제주도는 지하수 남용을 막고 이용자 사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개편한 지하수 원수대금 부가체계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체계에 따르면 영업용과 비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고 2천톤 이하 사용량은 누진 없이 요금을 단일화하며 농어업용 구경별 정액 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차등 부가로 전환됩니다. 훼손을 막기 위해 자연휴식연제가 실시 중인 물차 도룸이 한시 개방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4일부터 닷새 동안 열리는 제16회 사련인숲 에코힐링 체험 행사 기간에 오전 10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 30분 간격 20명 단위로 물차 도룸 탐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탐방 희망자는 모레부터 산림문화체험 사련인숲길위원회로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제주 유나이티드가 연승 행진에 실패했습니다. 제주는 오늘 오후 제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16라운드 강원FC와의 홈경기에서 전반 강원 송준석과 야구에게 두 골을 내준 뒤 후반 28분 안태현이 만회 골을 넣었지만 역전하지 못하고 1대2로 패했습니다. 3연승에 실패한 제주는 2주 동안 휴식길을 가진 뒤 오는 16일 대구를 상대로 원정 경기에 나섭니다. 수백만 원이든 가방을 경찰에 신고해 찾아준 중학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도로에서 5만 원권과 만원권 등 현금 690만 원과 휴대, 전화 등이 든 가방을 발견해 파출소로 신고한 중문 중 3학년 강재형 학생에게 감사장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큰 돈이 든 가방을 발견하고도 학생이 침착하게 경찰로 습득 신고해 빠르게 주인을 찾아 돌려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2월 술을 마시고 자신의 집까지 3.7km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재판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인정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집에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셔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고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적이 있어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